WOMEN 안녕하세요 쿡하는 랩퍼 쿡퍼 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를 켜게 됐는데요 제가 혼자 살다보면서 음식들을 뭐를 먹을까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제가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집에 있는 그냥 주저구리 음식들, 남은 음식들로 뭐를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? 여러분에게 조금 팁을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국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 이름하여 쿡한 래퍼, 쿡팡! 뭐라고요? Say what? 대답이 없네. 네,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께 잔잔하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한 끼 한 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예~~